선크림 구매하실 때 어떤 포인트에 중점을 두고 고르시나요? 자외선 차단 능력? 아니면 지속력? 발림성? 이 모든 게 다 중요한데요. 선크림을 구매하실 때는 딱 한 가지! 자외선 차단이 얼마나 강력하게 되느냐? 이 포인트를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야 돼요. 오늘 보여드리는 더마제이 선크림! 간단하게, 강력하게 자외선 차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할까요? 이 자외선이 피부 노화의 주범이에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으면 기미, 잡티, 주근깨에 우리 피부가 그래서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꼼꼼하고 강력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더마제에 있던 그림은 자외선 차단지수를 알려주는 피해 지수가 무려 4플러스예요. 플러스가 4개나 들어있습니다. 한 번 바르면 12시간 30분 정도 자외선 차단이 지속되니까 너무너무 강력한 자외선 차단제죠. 그리고 그냥 선크림이 아닙니다. 바로 피부과 원장님이 직접 개발에 참여하시고 만드신 정말 똑똑한 선크림이에요. 실제로 지금 피부과에서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고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소문을 타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한 번 발라볼게요. 쉽고 간단하게 양 조절이 가능해요. 원터치 에어리스 펌프로 한 번만 툭 누르시면 됩니다. 우리 아빠들 선크림 바르라고 드렸을 때 양 조절 못하셔서 얼굴 다 하얘지고 이랬던 경험 있으시죠? 남성분들도 간편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발림성 너무 좋아요. 굉장히 촉촉하게 발리고요. 수분감이 느껴지는 제형이에요. 하지만 범들거리거나 유분감이 있진 않습니다. 메이크업 베이스가 살짝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톤 보정도 가능해요. 우리 더마제이 선크림 바르시면 따로 메이크업 베이스를 바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유분감! 한 번 유분기 테스트 해볼게요. 기름 종이를 한 번 손등에 대보겠습니다. 어때요? 거의 묻어나지 않는 유분기 보이시나요? 유분을 꼼꼼하게 잡아주는 다공성 파우더가 함유되어 있어서 간편하고 안심하시고 쓰실 수가 있습니다. 지성 피부이신 분들이나 번들거림이 싫으시는 분들도 믿고 쓰실 수가 있고요. 요즘 또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레저 활동 많이 하시잖아요. 헬스하시고 운동하시고 러닝하시는 분들도 제형이 가벼우니까 만족하시면서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강력한 자외선 차단 효과를 원하신다면 우리 덤아제이 선크림과 함께하세요. 덤아제이 선크림과 함께하세요. 덤아제이 선크림